들어갑니다 3강 3강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납세 절차 198쪽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부과증수 부과가 뭐예요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 부과 증수가 뭐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를 증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밑에 1번 항상 과세 기준일은 몇월 며칠이다 6월 1일 7월 1일 하면 틀려요 그리고 2번은 별 딱 붙이고 납기 납기는 뭐의 약자다 납부기간 처음과 끝 고지사가 날라왔다 토지는 9월 16일 1일 하면 안 돼요 약 보름 그 다음 건축물은 7월 16일 절대로 1번 2번은 뒤바뀌면 안 돼요 상가를 갖고 있다 여름에는 건물분이 빨리 날아와 가을에는 토지분 구분합니다 3번은 별 하나 붙이고 주택은 합산하죠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다만 거기에 나와 있죠 다만의 별표시 재산세 부과할 세기 밑을 긋고 얼마? 2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이하의 이하 그래서 이하는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그래서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중요한 것은 20만원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친구 앞에 한번 물어봐요 저 아파트에 산다 고지수 몇 번 날라오냐 한 번 날라온다 그럼 싼 집에 사는 거예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돼야 2분의 1 2분의 1 중요한 것은 20만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주택에만 20만원 이하가 1번 2번으로 가면 안 돼요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한꺼번에는 주택에만 쓰는 거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역시 7월 7월 16일부터 말일 납부 기간입니다 이게 뭐다 정기적으로 날아오는 정기분이에요 자 그 다음 모든 세금은 수시부가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첫 번째 누락 위법 이런 등등 사유가 있으면 정부는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증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있다 없다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있다 그래야 세금이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죠 결론 박스 박스잖아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써요 화살표 얼마이야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일시에 9월이 아니라 7월이에요 7월 빠르게 그럼 나머지는 따로따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토지가 9월이에요 토지가 9월이다 그래서 상가를 갖고 있다 건물부는 뜨거우니까 여름에 7월 밑에 땅은 9월이에요 9월 그리고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자 그 다음 199쪽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항상 지방세는 지자체 세금이죠 물건 어디로 세금이 들어가야 돼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 1번 2번 3번만 알면 돼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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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주소지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증수방법 증수방법은 고지 나쁘죠 무슨 증수다 보통 증수 보통 증수 고지 나쁘다 그럼 고지서를 발부해야죠 아무 때나 발부하면 안 되잖아요 고지서 발부 1번 6번 출제됐어요 1번 재산세를 증수하고자 할 때는 다섯 가지죠 토건조 구분한 납세 고지서를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납기 개시 개시예요 개시 납부기 안 하면 돼 개시 5일 전 왜 수많은 숫자 중에 5일일까요 5일이면 우리 동네 시군구 관할이죠 우리 동네 다 고지서가 도착해 5일 전 10일 하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오 고지서 날라왔네 오 고지서 날라왔구나 5일 전 10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소액은 증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일 밑에 소액 증수 면제 포인트가 2천원 이해하면 안 돼요 미만 밑줄을 붙고 미만 2천원부터는 고지서를 보냅니다 미만은 증수하지 않는다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천원일까요 숫자를 나오면 숫자를 만든 이유가 대부분 있어요 그죠 고지서 한 장 인수하는데 1300원 우표값 몇백원 들어가죠 그러니까 2천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다 증수비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숫자가 2천원 미만 기억이 안 날 때는 뒤로 읽어봐요 미소 미 소 소액 소 미소지일 때 입속에서 뭐가 보인다 2 2천원 3천원 하면 안 돼요 재산세에서 쓰는 용어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밑에 양과로 3번은 참고 그래서 시군군은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뭐를 비치해라 과세대상을 비치해놓죠 그 얘기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쭉 중요한 거는 2번 항상 다섯 개로 구분해서 과세대상을 비치해놓는다고요 또는 전자처리해놓습니다 구분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를 뭐라 그래요 대장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대장 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군구에 가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주택대장 주택대장 이런 거 대장과세 대장과세 그리고 넘어가요 202쪽 07번 202쪽 자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납부를 안 해 그럼 뭐가 붙어 이게 있잖아 이게 지금 법 개정이 지금 2년 유예를 시켰어요 가산금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또 연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 X하고 뭘로 적어 가산금이라고 적어놓으라고요 원래 올해부터 지연 가산세 1년을 더 유예를 시켰어요 그래서 23년부터 사용하겠다 자고간 그렇게 됐어요 법이 고지서 날라왔다 납부를 안 했다 뭐가 붙어 가산금 가산금이 뭐야 금리 이거를 우리는 뭐라 연체이자가 붙어 연체이자 그럼 고지서 보면 고지서 안에 뭐가 찍혀있다 납부기한 내 얼마 납부기한 후 얼마 이 납부기한 후가 연체이자가 붙은 거야 금리 그래서 연체이자를 뭐라 그런다 세법에서 가산금 금이라 그래 그럼 납부기금액은 연체이자 가산금이 붙은 거죠 그럼 몇 프로부터 3% 3% 나와있죠 그래서 1번만 알면 돼요 1번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적게 납부하지 어쩌고 저쩌고 쭉 그래서 다섯 번째 줄 이자율은 100분의 3 3% 붙어요 3% 3% 붙는다고요 그래서 납부를 안 해서 무조건 3% 붙어요 무조건 3% 붙어 그러면 끝까지 버티잖아요 3%만 붙으니까 그래서 1월이 지날 때마다 1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과 상금이야 무겁게 연체이자를 때린다 다시 가상금을 매긴다 중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2번이 쭉 공식은 필요 없어요 공식은 필요 없다 60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60월 60월까지만 붙어요 쭉 마지막 줄 이자율 0.75%야 0.75% 0.75%인데 60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60월을 단 중과 상금은 얼마 3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숫자 그래서 30만원 두 번째 줄 이상 정리 잘해야 돼요 1번은 뭐다 일반 가상금 무조건 3% 납부 안 하면 무조건 3% 끝까지 붙으니까 동그라미 2번 옆에 뭐를 적어 중과 상금 마지막 줄 몇 프로부터 0.75% 0.75%씩 붙는다는 거예요 쭉 나와 있잖아요 0.75% 1월이 지날 때마다 월할 계산한다고요 월할 계산하니까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중과 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얼마 이상만 붙는다 30만원 이상 이 얘기는 뭐다 3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올해까지는 뭘로 쓴다 연체이자를 가상금 가상금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3% 끝까지 붙으니까 1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 한 달 몇 프로부터 0.75%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을 초과 못한다 단 3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원 이상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200 있죠 부가세와 변기세 드디어 나왔다 재산세 재산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독립세 그럼 독립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20% 1번 그래서 재산세가 100만원이다 그럼 여기에 몇 프로? 20% 20% 그럼 20만원이죠? 20만원 이해를 뭐라 그런다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지방 교육세가 붙어요 이렇게 그 다음 뭐가 붙어요? 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오른쪽 변기세목이 있어요 꼭대기 소방분 불났을 때 불 끄는 세금 이거는 독립세인데 독립세인데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날라오는 변기세목이에요 변기세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가 적혀 있어요 지방교육세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적혀 있다고요 그리고 도시지역분도 적혀 있고 그건 제외시켜 놓고 지금은요 그래서 소방분은 오른쪽 꼭대기 밑줄 그어요 납기가 같을 때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변기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이거는 독립세니까 따로 보내도 되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거지 고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고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재산세는 물납 제도가 있고 나누어서 내는 뭐가 있다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건 물납은 얼마 초과다 1천 초과 숫자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분할납부는 250만원 초과 중요한 거는 초과야 초과 천만원 2천만원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이니까 천만원 초과가 오른 지문 그러나 그러나 2천 1천 초과하면 틀려 1천 초과하면 틀려 요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2천만원인 경우는 초과가 없죠 없으니까 1천 초과에 들어가니까 옳은 지문 그래서 중요한 건 1천 1천 초과가 1천 초과는 1천 초과 2천 초과는 4번. 204쪽. 평가. 평가는 6월 1일 연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기초는 딱 여기까지. 세 가지만 아는 게 기초예요. 평가.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의 균일 연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여기서 시가는 뭐다? 박스. 공식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박스. 토지주택의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의 공동주택가액을 공식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지방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시가는 공식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럼 물납하면 이익날까요 손해날까요? 손해나죠. 손해나잖아. 공식가격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시가로 한다 해놓고. 그럼 시가가 뭐냐? 재산세에서.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에 따른다. 즉 박스. 토지주택만 알면 돼. 공식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공식가격으로 평가를 하니까 2, 30% 손해나죠? 그래서 국세는 물납 제도가 없어. 왜? 손해나니까. 왜 재산세는 남아있을까요?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세금은 천만 원 이상 나왔는데 현찰이 없잖아. 그냥 부동산으로 납부하라 이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과세 기준일을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이거는 시가가 아니라 공식가격이에요. 그리고 현재를 물어볼 때는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항상 현재는 6월 1일을 뜻한다. 이상한 용어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초는 세 가지. 얼마 초가? 천 초가. 물납 대상은 뭐예요? 뭐? 부동산인데.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 타관화는 안 받아줘요. 관리 처분이 힘드니까. 그리고 예스가 떨어지면 평가하죠? 평가는 과세 기준일. 현재 납기 계시라면 큰일 나요. 뭘로 평가한다? 시가. 몇 월 며칠? 6월 1일. 이게 기초. 이거를 알고 이제 내년 1월 달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야? 250초가. 500초가면 안 돼요. 전부 분납한 게 아니라 일부. 그리고 분납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됩니다. 요건이 얼마라고요? 250초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리고 분납기간이 지난 남부터 분납 2개월이다. 그리고 이 판과로 2번은 별 하나 딱 붙죠. 분할납부 한도에. 그럼 최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는 상중화 중에 합급 문제예요. 250초가. 엔드 1부. 엔드 2개월이죠. 그럼 요건이. 250이 기준이잖아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250초가에서 얼마까지. 500만원 이하잖아. 그럼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 500만원이 넘어갈 때. 500만원 초과죠? 넘어갈 때 뒤에 오는 요건은 뭐다? 절반. 50% 이하. 이게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뭐만 딱 기억한다. 기준점이 250초가야. 그런데 250초가에서 500만원까지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5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 50% 이하.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500만원 이하. 뒤바뀌면 안 돼요. 사례.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야. 얼마를 분납할 수 있을까요? 400만원을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150. 250은 납기 내에 납부하고 2개월 이내에 150이 답이에요. 500만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그럼 250을 초과하는 금액. 즉 250을 빼면 답이다. 150. 그 다음 600만원이야.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 넘어가죠? 50% 이하. 절반. 그럼 얼마? 300. 그리고 납기 내에 300.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달라진다. 그럼 결론이 뭐다? 500만원까지는 250을 빼라. 250을 빼면 150이에요. 5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라. 600에서 절반을 빼니까 300. 그래서 법 내용은 뭐다? 이 뒤에 지문. 사례는 뭐다?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느냐.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박스를 정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해 주세요. 나중에 수정표가 다 나갈 거예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어서 500만원 이하입니다. 박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하. 그럼 뒤에 오는 시행령은 뭐다? 500만원이 아니라 250을 초과하는 금액. 법 바뀐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초과일 때는 50%이야. 두 군데를 수정해야 돼요. 이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500만원이 기준점이라고요. 500만원. 1천만원이라 500만원 이하. 이하일 때는 500만원이 아니라 250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 초과일 때는 50%이야. 두 군데를 수정해야 돼요. 법 이거 다 바뀐 거예요 이거. 1천만원을 얼마로 수정하라? 500. 오른쪽. 500만원을 얼마로 수정하라? 250. 그래서 결론. 500만원 이하에 들어갈 때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이 초과할 때는 뭐다? 50% 이하. 그래서 2회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박스에.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다시 한번 잘 고쳐야 돼요. 박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딱 1천을 지우고. 그래서 500만원 오른쪽은 이하. 그럼 500만원을 뭘로 고쳐? 250. 두 군데만 고치면 돼요. 다시 한번 잘 고치세요. 1천만원을 500만원. 500만원을 250.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번.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를 수정고지해야죠. 그래야 납세의무자가 납기 이내에 얼마 납부하고 납기 경과 후 얼마를 납부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벌입니다.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기초강의가 끝났네요. 자 재산세 기초강의. 첫 번째 뭐를 배웠다?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몇 개 열거된 거. 토, 건축, 선, 항. 항공기. 자동차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무슨 세금 내요? 재산세를 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세를 내죠. 그 다음 다섯 개. 토, 건축, 선, 항. 단 주택은 구분 안 해요. 토지건물을 합산하여 오로지 주택은 어디로 간다? 주택분 재산세. 합산하니까 주택은 세금이 많이 나오죠? 2분의 1, 2분의 1. 단 얼마이야?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말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배웠다? 토지분 과세 대상. 토지는 뭐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토지분 재산세가 싸고 특정인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재산세가 비싸겠죠? 그리고 또 투기 목적. 나대지 등은 투기 목적은 무슨 합산? 종합합산. 상가 땅은 투기가 아니죠? 재산세에서는 사업 목적. 상가 사무실 땅은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그리고 생산 공급용 나대지라든가. 재활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땅은 뭐다? 저율분리. 분리과세로 가네요. 자 그 다음 뭐 배웠나요? 33회 때 필수죠? 필수.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배웠네요. 원칙은 뭐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네요. 그 다음 한방에 물어보는 거. 잔금 기준이죠?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1년치 누가 낸다? 매, 수자. 6월 2일부터는 매, 토, 자. 그 다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죄송합니다.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고지서 누구에게 날라오나요?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변동.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 그럼 정부는 매수자를 모르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매도자인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 모자에서 공부상 소유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개인 명의. 종중 재산인데. 종중 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돼 있죠? 사실상은 종중 재산인데 명의는 개인 명의. 그럼 종중이라고 신고를 안 하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개인 명의자.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두 군데가 있어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 종중 재산인데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단,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납세 모자다? 사용자. 이렇게. 그 다음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무상. 소유권은 국가 거죠? 그나 매수 계약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니까 소유권은 국가 거지만 법상 납세 모자는 누구다? 매수 계약자.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납세 모자다? 실질 소유자인 보다? 위탁자. 그리고 환지방식.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 모자다? 사업 시행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배웠다? 납세 절차. 납세 절차. 재산세는 고지납부죠? 무슨 증수라고 얘기한다? 보통 증수.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계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오, 고지서 날라왔네. 무조건 고지서 날라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재산세 세액이 얼마 미만? 2천 원 미만. 2천 원 미만은 증수하지 않는다. 뭐라 그래요? 소액 증수 면제. 여섯 글자예요. 여섯 글자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언제나 출제되는 거. 물납과 분할납부. 물납 요건은 얼마 초과? 물천지야, 물천지. 천, 초과. 대상은 받아 부동산인데.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건 안 받아줘요. 그리고 물납부동산을 평가해야죠. 평가는 언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여기에서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공시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다? 얼마 초과? 250 초과. 앤드 일부. 앤드 2개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분할납부하는 방법. 기준점이 얼마야? 250 초과예요. 기준점. 250 초과에서 500만 원까지.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 그럼 결론은 뭐다? 500만 원 이하는 250을 빼면 되고 500만 원 초과는 절반을 빼면 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기초강의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국세 중에 이제 212쪽 종합부동산세 기초강의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개요만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자, 종합부동산세잖아.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종합. 부동산이잖아. 사회에서 뭐라 그러나요? 종부세. 그래도 종합자가 붙으면 뭐다? 부동산을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합산하는 거예요. 종합자가 붙으면 그래서 이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가에서 가다가는 국세입니다. 국세예요, 국세. 그래도 1차적으로 뭐다?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일정가액을 넘어갈 때는 국가에서마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종부세를 과세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부자들이죠? 일명 부자세. 그래서 전국민의 약 2%만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서민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물세가 아니라 인세입니다. 인세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이게 인세예요. 물세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고 인세 왜 합산할까요?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합치면 공시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무슨 세율을 곱하려고 비례세율이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을 곱하려고 누진세율의 원칙이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럼 소유자별이 뭐다? 개인별로 절대 세대별하면 안 돼요. 개인별로 합산한다. 여러분들 아파트가 전국에 여러 개 있다. 개인별로 합산한다고요. 개인별로 땅이 여러 개 있다. 개인별로 합산한다. 뭐에 속지 말자? 세대별에 속지 말자. 그래서 212쪽 종부세 특징이 나와있네요. 종부세 특징 2번부터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뭐다? 제일 아래 토지, 주택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물세가 아니다. 뭐다? 인세입니다. 인세 인세가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너는 전국에 주택과 땅이 많으니까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거라고요. 인세가 그래서 3번 3번은 뭐다? 보유세를 이원화시켰죠? 이원화가 뭐다? 두 개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뭐다? 국세 종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재산세 종부세는 몇 문제 나올까요? 합쳐서 5문제가 나와 그리고 반드시 비교를 할 수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많이 나올 때는 5문제 합쳐서 적게 나올 때는 4문제 그래서 기초과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서민들이 내리니까 낮은 세율 재산세는 부자들에게 많이 걷는 거니까 높은 세율로 과세를 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꼭대기 그래서 재산세든 종부세든 언제 납세할 름화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똑같죠? 그리고 종부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부과과세예요.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총론회사 다 배운 거죠? 계속 이렇게 반복반복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 별 하나 붙이고 종부세는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은 안 돼요.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세다. 이 얘기는 뭐다? 물납은 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왜 물납은 할 수 없을까요? 물납하면 이익나는 게 아니라 2,30% 손해나죠? 그러니까 국세는 물납하는 자가 없다라. 폐지. 그러나 재산세는 물납 살아있다고 그랬죠?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으므로 여기까지가 개요다. 제일 밑에 보시면 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똑같죠? 6월 1일. 항상 6월 1일이에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적으로 일정가익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다시 한번 낸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동일한 점은 과세기준일이 동일하다.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에요.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동일한 점은 뭐다? 과세기준일은 몇월 며칠로 한다? 6월 1일 즉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몇월 며칠 6월 1일 공통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입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등등등 진행하죠? 힘드시죠? 근데 이번에 시험을 발표했잖아요. 30위에 역시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차분히 열심히 한 분들은 무조건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3회 때는 전부 다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차분히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쭉 이렇게 강의를 이어서 듣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하면 붙는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